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 저자 이상미입니다. 2024년부터 컴활시험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이 MS오피스의 버전이 2016에서 2021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이번 시간에는 각 과목에 대한 핵심 요약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컴퓨터 일반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일반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과목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을 좀 짚어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는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앞에 보시면 윈도우 10의 특징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 위주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있는 GUI, 플러그 앤 플레이, 선점형 멀티태스킹 각각의 용어들 모두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OLE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운영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이라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윈도우 환경 하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엑셀과 엑셀과 그림판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림판에서 그린 그림을 엑셀에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개체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OLE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NTFS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파일 시스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운영체제들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윈도우 10에서는 좀 더 향상된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이 윈도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윈도우를 늘 사용하시더라도 잘 모르시는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어로 기능은 에어로 피크, 에어로 스냅, 그리고 에어로 쉐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어로 피크라는 기능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건 아마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다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보면 클릭해서 바탕화면을 빠르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창들이 열려 있을 때 작업 표시줄의 그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에어로 피크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에는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요. 이 바로가기 키 부분은 시험에 잘 출제되는 그런 시험의 목적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작업을 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바로가기 키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딱 암기하셔야 될 내용들만 교재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위쪽에는 기능 키의 기능들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거죠.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 검색을 한다든지 주소 표시줄을 표시하거나 활성창을 새로 고치는 거 모두 다 잘 사용이 되는 키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모두 조합키들이 있는데요. 쉬프트나 컨트롤 그 다음에 알트키와 함께 조합할 수 있는 키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모두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쉬프트 딜리트 휴지통으로 이동하지 않고 연구 삭제하는 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관리자 창을 표시할 수 있는 컨트롤 쉬프트 esc 키 그 다음 창 종료에 관련되는 이 알트키와의 조합들은 정말 모두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알트 F4는 창을 종료할 때 그리고 창 전원하는 알트 탭과 알트 esc라는 그런 키들이 있습니다. 모두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윈도우 키가 되겠는데요. 윈도우 로고 키와 함께 누르는 것들 다 하나씩 직접 해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에 이 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로고 키와 쉬프트와 S를 누르면 이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이도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문제들은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탕화면을 보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 모양이 표시된 것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 즉 링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본 파일에 연결이 되어서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파일 이외에도 폴더나 디스크 드라이브, 프로그램, 프린터,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개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하나의 원본 파일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 이것은 연결 즉 링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본 파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다. 자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들 모두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휴지통에 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완전히 연구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에 임시 보관이 된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복원에 관한 내용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복원을 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는 복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복원될 때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원래 위치로 자동 복원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휴지통에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용량이 초과되면 보관된 파일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보관된 상태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바로 실행할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지통에서 또 많이 출제된 내용들은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바로 연구 삭제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쉬프트 딜리트라는 바로가기 키를 이용하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연구이 삭제가 되고요. 이 휴지통은 보통 하드디스크에서 지워진 것들이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USB에서 지워지거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휴지통 속성 대화 상자에서 크기를 0으로 지정한 경우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라는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한 경우에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지통 속성에 보시면 이와 같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연구 삭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 파일 탐색기라는 것은 윈도우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색기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출제된 내용들은 탐색기에서 왼쪽 창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한다는 거, 백스페이스를 누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그 문서를 열지 않고 바로 인쇄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인쇄 메뉴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과 폴더에 대한 선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복사와 이동에 관련된 바로가기 키와, 그 다음 드래그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고, 쉬프트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되는데, 이게 같은 드라이브인 경우와 다른 드라이브인 경우 그냥 이렇게 드래그만 해서 이동이나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내용들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지나가서 작업관리자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작업관리자라는 것은 앞에도 제가 단축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동안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정지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파워 스위치를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2에 쓰시나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작업관리자 창을 선택해서 작업관리자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작업 끝내기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행 순서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작업관리자는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이제 개인 설정과 글꼴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윈도우에서 작업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작업환경을 설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판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제어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윈도우 10부터는 설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워낙에 설정에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많이 출제된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설정, 설정에서 개인 설정을 선택하거나 또는 바탕화면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설정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배경화면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잠금화면이나 테마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데 테마라는 것은 배경이나 색이나 소리, 마우스 커서를 그룹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디스플레이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해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작업할 때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크기와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앱 및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설치된 앱을 수정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 설치해 놓은 앱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탐색키에서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앱 및 기능에 들어와서 삭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설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경로로 들어가서 시스템 설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윈도우의 사양과 프로세서, 램, 시스템 종류 우리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사양들을 보시려면 시스템이라는 항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의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직접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와 커서 부분은 이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키보드에서 또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좀 섞어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사용자 계정 부분에는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계정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자 계정과 표준 계정이 있습니다. 이 표준 계정이라는 게 이제 일반 사용자 계정이 되어서 표준 계정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실행할 수만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 계정에 대한 것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안에 관한 사항들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게 관리자 계정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있고 또 다른 계정에 대해서 계정 유형이나 계정 이름 암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접근성이라는 설정에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어떤 신체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돋보기는 화면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그 대비도 좀 뚜렷한 색깔로 바꾸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나레이터 기능으로 텍스트를 읽어줄 수도 있고 또 화상 키보드, 이거는 키보드가 없어도 화상으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접근성 항목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출제되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조 프로그램들도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시기는 어렵고 제가 여기에는 메모장과 그림판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가 잘 출제되어서 그 내용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특히 메모장, 우리 텍스트 파일 기본적으로 생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메모장에 관한 내용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앞서 제가 OLE 기능 설명을 드렸는데요. OLE 개체를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장에는 그림이나 차트 같은 거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특별한 기능으로 FO를 누르거나 첫 줄 왼쪽에 .log를 입력하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 줄바꿈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 머리끌과 바닷끌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외에 나와 있는 기능들도 하나하나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판, 간단하게 그림을 작성할 수 있는데 PNG라는 확장자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비트맵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레이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레이어 기능이라는 것은 보통 포토샵과 같은 고급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림판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윈도우 이전에 사용하던 MS-DOS라는 그런 운영체제가 있었는데요. 그 MS-DOS의 운영체제인 것처럼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보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에 관한 내용들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프린터는 로컬 프린터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고 네트워크나 요즘에는 무선이나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프린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특징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기본 프린터의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프린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쇄될 수 있는 프린터기를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본 프린터는 단 한 대만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프린터로 변경할 수 있고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프린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프린터 스플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스플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린터 스플의 경우에는 저속의 입출력 장치,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고속의 CPU와 동시에 작동시켜서 컴퓨터의 전체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 프린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데 비해서 CPU는 속도가 아주 빠르겠죠. 그래서 원래는 프린트를 하는 동안에 이 고속의 CPU가 계속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합니다. 그 보관할 수 있는 영역이 스플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플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작업, 인쇄 도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 관리자에 관한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인쇄 관리자는 인쇄할 때 작업 표시줄 끝에 나타나는 조그만 아이콘입니다. 그걸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기 중인 문서의 출력 대기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요. 또 작업이 시작된 문서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인 문서도 삭제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윈도우 외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챕터에는 컴퓨터 시스템 활용에 관한 내용들 출제가 되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는 컴퓨터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일일이 다 알아두셔야 될 정도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나눴을 때 이 주요 소자라는 것은 CPU를 만드는 소자가 되겠는데요. 각각 어떤 소자들을 사용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들도 조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바로 디지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숫자나 문자 등의 이산 데이터를 다루는 것인데요. 보통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아날로그는 쭉 연속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들은 모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구성 단위는 아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나오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료의 구성 단위는 우선 이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첫 글자를 이렇게 비니바워 필레파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비니바워라는 것은 물리적인 구성 단위가 되겠고 그 다음 필레파대는 논리적인 구성 단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의미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스키 코드와 유닛 코드는 정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아스키 코드의 경우에는 모두 지금 3비트의 존 부분과 4비트의 디지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전체가 7비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비트를 갖고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2의 7승 즉 128개의 문자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즘에는 확장 아스키 코드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확장 아스키 코드는 여기에 1비트를 더 추가해서 8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스키 코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PC와 데이터 통신용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유닛 코드라는 것은 3개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글자를 2바이트 즉 16비트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기억 용량의 단위와 계산 속도 단위들이 있는데요. 요것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류 검출 코드의 여러가지 있지만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페리티 코드라는 것은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코드이고 해밍 코드라는 것은 오류 교정까지 가능한 코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의 표현과 진법 변화는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2급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1급에 간혹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되겠는데요.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 중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되겠죠.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하고 또 연산하고 실행하고 처리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들,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가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레지스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들어있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가 되겠는데요.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이 바로 CPU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연산 장치의 구성 요소와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들 대부분 레지스터가 되겠는데요. 이걸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히 연산 장치를 구성하는 것,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가 있다는 것, 그 다음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에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MA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 또 명령어 레지스터 IR, 이런 것들 모두 중요합니다. 제어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CPU의 구성 요소인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를 하나의 반도체 칩에 내장한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우리 보통 PC에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CPU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U 다음으로 중요한 장치는 바로 주기억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주기억 장치는 크게 ROM이라는 메모리와 RAM이라는 메모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ROM의 특징, ROM이라는 것은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BIOS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ROM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ROM BIOS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펌웨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ROM BIOS도 펌웨어의 일종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ROM의 종류들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RAM이라는 것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요. ROM과 달리 전원을 끄면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AM은 SRAM이라는 것과 DRAM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을 잘 비교해 두셔야 되겠고요. SRAM의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를 만드는데 DRAM의 경우에는 주기억 장치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드디스크나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이 SATA, Serial ATA라고 해서 이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직렬로 인터페이스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반도체를 이용한 기억 장치이고 하드디스크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기억 매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기억 장치에 관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캐시 메모리의 역할,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에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거, 앞서 설명드린 대로 SRAM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어떤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있는 가상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합니다. 그럼 이것의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연관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도 다 모두 잘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와 포트가 나오는데 바이오스는 앞서 설명드렸죠. 무조건 바이오스 하면 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롬 바이오스다 라고 기억하시고 이것은 펌웨어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바이오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이 EP롬, 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펌웨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롬 바이오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모스라는 것은 부팅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시모스에 관한 것도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련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컴퓨터 관리와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 메모리가 부족할 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를 활용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시스템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류 검사라는 것은 디스크의 논리적 오류와 물리적 오류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오류 검사를 할 수 없는 것들 CD-ROM은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것은 사실 내 하드디스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류 검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디스크 정리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할 때 필요 없는 것, 정리 대상 파일들 보이시죠? 필요 없는 파일들을 정리해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리 대상 파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단편화된 파일을 모으는 기능이기 때문에 목적이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속도를 높여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앞서 오류 검사와 마찬가지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 즉 윈도우가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운영체제의 기능들이 나와 있고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속해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운영체제의 목적들인데요. 여기에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처리 능력은 향상하고 반환 시간, 이건 작업 의뢰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니까 빠른 것이 좋겠죠. 단축이고 신뢰도 향상, 사용 기능도 향상. 이거 하나만 단축이라는 것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운영 방식들도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 내용들 모두 중요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다중 처리와 다중 프로그래밍이 되겠는데요. 처리라는 말이 나오면 CPU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처리 시스템은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다중 프로그램은 하나의 CPU인데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분산 처리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동백한 처리, 우리 P2P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것,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용어들이 되겠는데요. 다 조금씩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 중요한 것 같은데 공개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픈소스, 그 다음 쉐어웨어라는 것도 중요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알파 버전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건데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패치 프로그램의 기능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이런 거 개념을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의 정의 정도를 읽어보시고 객체지향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언어 있죠. 이것은 객체지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 번역 과정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웹 프로그래밍 언어도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도 좀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한 것들, DHTML, 다이나믹이니까 어떤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거, VRML은 버추얼 리얼리티죠.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ASP와 JSP, PHP, 이 세 가지의 언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많이 출제되는 것들 특징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멀티미디어에 관한 내용인데 멀티미디어는 뭐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게 멀티미디어죠. 이것의 특징,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멀티미디어에 활용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문형 비디오, VOD라든지 가상현실, 화상회의 시스템, 키오스크 같은 거 요즘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도 간단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미디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데이터가 그래픽 데이터와 사운드 데이터, 그리고 동영상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특히 보시면 그래픽 데이터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비트맵과 벡터를 비교하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래픽 관련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회 출제되니까 각각의 용어들을 읽어보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운드 데이터도 이 특징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동영상도 동영상 파일의 형식, 그러니까 사운드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는 특히 이 파일의 형식, 종류들을 구분하실 수 있게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활용, 정보 통신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특히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는 여기 그림들과 함께 알아두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특징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알아두시고요. 정보 통신망의 유형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거리에 따른 구분에서 렌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거리를 연결하는 통신망이고 그 다음 렌이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고 렌이 어떤 대륙 정도의 넓은 공간을 연결하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렌의 경우가 가장 거리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또 오류 발생률도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굉장히 통신에 관련된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OSI 7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두시고 적어도 조금 어렵지만 7개의 계층의 이름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7개층은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물대내 전세표응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네트워크 장치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허브는 장치들을 다 연결해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브릿지라는 것은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렌과 렌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SI 7 레이어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이고 리피터는 약해진 신호를 증폭합니다. 그 다음 게이트웨이는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했는데 앞서 브릿지는 렌과 렌을 연결한다면 게이트웨이는 렌과 웬을 연결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에 관한 것 우리 인터넷에서 주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IP 주소와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이 있는데요. 특히 IP 주소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IP 버전 4이지만 이게 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IP 버전 6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IP 버전 4는 32비트인데 IP 버전 6은 128비트의 체계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IP 버전 4와 IP 버전 6에 대한 내용은 전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IP 주소라는 것은 숫자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사용하기 쉽게 만든 것이 우리가 쓰는 도메인 네임입니다. www.edul.net 같은 게 도메인 네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DNS라는 개념이 있는데 문자로 만들어진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볼 때 위쪽에 주소가 적히는 표준 주소의 체계 형식을 UR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소 표시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인터넷은 TCP 프로토콜과 IP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표준 프로토콜인데요. 두 가지가 성질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TCP라는 것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고 OSI 7 레이어의 전송 계층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IP라는 것은 신뢰성을 제공하지 않고요.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계층에 포함된다라는 거. TCP와 IP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프로토콜도 좀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우편 우리 늘 사용하는 이메일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전자우편 프로토콜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SMTP는 전송할 때 사용하고 POP3는 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마인 프로토콜은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을 주고받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들, 우리 활용하는 서비스들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FTP의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 FTP에 관한 내용들은 모두 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스 오버 IP, 일명 인터넷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IP 기술을 이용해서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을 어떤 지역 안에서 또는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게 인트라넷이고 이것을 회사 바깥까지 확대해 놓은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엑스트라넷이 되겠는데요. 이 용어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 있는데요. 특히 표시되어 있는 블루투스라든지 테더링, 일종의 하스팟 기능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모두 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작권 보호는 잘 출제되지는 않는데요. 저작 재상권이라는 게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컴퓨터 범죄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것 특히 스니핑과 스포핑 비교하시고 스니핑은 엿보기, 스포핑은 속이기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스 공격과 디도스 공격은 또 어떻게 다른지의 내용들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전부 다 잘 출제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없는 내용들도 새로운 컴퓨터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 바이러스의 내용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보보완에 관련된 암호화에 관한 내용들도 조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구화할 때 사용하는 키를 비밀키 암호화 기법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걸 공개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대표적인 알고리즘들 각각 하나 기억하시고 장점, 단점은 비밀키의 장점이 공개키의 단점이 됩니다. 서로 반대니까 비밀키의 장점과 단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으로 방화벽에 대한 거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침입을 막을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 프로시 서버라는 것은 방화벽의 역할과 캐시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짧은 시간 안에 일과목 컴퓨터 일반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